오늘은 싱글벙글 비대칭 전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이 뜻이 뭔지 알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비대칭 전력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전차나 야포 등의 재래식 무기가 아닌 특수 전력을 가리키는 군사용어로서 적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전략 무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비대칭 전력이라 하고 한국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을 비대칭 전력이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히 남자랑 여자랑 말싸움할 때 핵무기 같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의 효용성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하면 욕먹는 세상 이라는 글이 수년 전 네이트판에 올라옵니다. 나 17살이고 나한테 37이면 아줌마임. 우리 엄마가 마흔이니까 얼추 엄마 또래고 아줌마가 나쁜 표현은 아니잖아. 현재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서 결혼 안 한 이모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음. 이모 나이는 37이고 이모 친구분도 자주 놀러오더라고. 근데 그 친구분께 호칭을 똑같이 이모라 하기도 애매하고 저기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언니라고 하기도 아닌 것 같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더니 좀 친해지니까 너는 내가 아줌마 같냐? 아줌마라고 부르지 좀 마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너한테 아줌마 소리 들어야겠냐? 애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너 집에서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말하길래 내 엄마 버린 사람한테는 아줌마라고 가르침 받았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쌍시오비음년이라고 욕을 하더라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나서 욕했다고 너는 나이 안 먹을 거 간다고 이러는데 나는 내가 나이 먹고 37살 됐을 때 17살짜리가 아줌마라 해도 기분 안 나쁠 거 같단 말이야.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불러? 이게 가정교육 못 받은 거야. 그리고 맞는 호칭이잖아. 나이 먹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쯧쯧이라는 17살에 글이 네이트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줌마들은 애구처럼 내 그럴 땐 그냥 이모라고 부르는 거란다. 라는 식으로 아줌마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되고 아줌마라는 단어는 남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20대 한국 여성들도 아줌마라는 단어 자체가 여혐이라 지읍같이 싫어. 나이 많은 여자는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말을 내포한 거잖아. 나는 헛소리를 하면서 아줌마 단어는 여혐 단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줌마 아주머니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중년의 여성을 일컫는 호칭일 뿐인 게 팩트이죠. 나이 많은 여자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저 내용은 우리 여성들의 자격지심에서 바탕된 말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재밌는 내용도 하나 더 보여드리죠. 아줌마라는 단어가 왜 비대칭 전력인지 딱 팩트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자 2008명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줌마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냐는 질문에 무려 60대 한국 여자들 32%가 기분 나쁘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60대 아줌마 32%에게 아줌마라고 하면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 취급받는다는 거고 40대 한국 여자 60%가 화난다 했으며 50대 한국 여자 44%도 화가 난다 말하고 있죠. 40대 50대 60대 여자들도 들으면 개빡치는 단어가 바로 아줌마라는 놀라운 사실 혹시 명확한 수치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여성들의 23%는 50살 이후부터가 아줌마라고 말했고 11%의 여성들은 60이 넘어서부터 아줌마라 불려야 한다고 주장 중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성과 말다툼이 생기면 일단 아줌마라고 말하고 보시면 된다는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보여드렸네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줌마 소리에 긁히는 은희가 안티에이징 화장품 구매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아줌마라고 하면 저도 긁힙니다. 아줌마 소리에 긁힙니다.